길가에서 주운 지장보사르 영험 당나라 간주 금수연에 살던 등시랑에 관한 이야기이다. 이 사람은 본래부터 부처님을 믿어왔다. 그는 어느 날 길가에서 지팡이 머리 같은 것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스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. 등시랑은 그것을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와 벽에 꽂아두고 2, 3년이 지나서 등시랑은 병이 들어 죽었다. 염라청에 끌려간 그에게 염라대왕은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그때의 한슴이 호려운 나타나니 형형이 매우 누치했으나 대왕은 벌떡 일어나 자리에서 내려와 공경스러이 합장하며 그 앞에 꼬리에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하더라. 스님이 답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신도이니 꼭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하시는 것이었다. 대왕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죄업이 이미 결정되었고 또한 수명과 식록까지 모두 다 하였으므로 죄를 사해 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했다. 스님이 다시 말하시기를 내가 옛적에 33천 섬법당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촉하시기를 죄업이 정해진 모든 유종 중생들도 구제하라고 하셨으며 내가 죄업 중생들을 죄도코자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일도 아니니 이 사람은 그다지 중한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어찌 구제하지 못한단 말이여 하셨다. 대왕이 이 말을 듣고 나더니 공손스러운 말로 엽지기를 대사님, 얼력이 크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으시니 마치 금강산가 같습니다. 대사님의 뜻이 그러하시니 이 사람을 곧 인간으로 내보내겠습니다. 하더라.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나의 손목을 잡고 오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셨다. 우리 말 가까이 와서 헤어질 때 스님께 법포를 여쭈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장보살이니라 내가 인간에 있을 때 길가에서 나의 형상을 보고 잘 알지 못하면서도 소중하게 주어다 너희 집 벽에 꽂아둔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지팡이 머리에 내 얼굴만 새겨두고 그 밖의 나머지는 새기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나의 형상이 이렇게 추하하니라 네가 나를 소중히 한 마음씨가 갸륵하다 이 말을 마치다 문득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시랑이 깨어난 뒤에 생각이 나서 자기 집 벽에 꽂아둔 지팡이를 다시 보니 가연 그 말씀과 같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팡이 가운데가 갈라졌으므로 전단 향목을 과여 다시 5천가량 크기를 보충하여 조성하였다 시랑이 죽을 곳에서 살려준 지장보살의 은공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 뒤로부터는 지장보살 형상이 때때로 강명을 놓아 집안을 밝게 비쳤다 시랑은 크게 한의심이 나서 이번에는 아주 새로이 지장보사를 크게 조성해 모시고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으며 절 이름을 지장대라 하고 작은 지팡이 등산까지 함께 모시고 애베 공양하며 연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 소문은 엉근에 굽혀져서 애베 공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장대는 마침내 큰 절이 되었다 라고 했다 이 소문은 엉근에 굽혀져서 제주도가 여러가지로 지장대가 반대하여 엉근에 굽혀져서 지방이 익숙해져서 이 소문은 엉근에 굽혀져서 соб상은 엉근이 이로는 모든 건 바로 사이자 다른 스토 Ell임에 굽혀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